자 이 그림도 스페출러로 꽃을 한번 그려봤어요 춤추는 노란 꽃이에요 스페출러로 막 이렇게 노란 그 무언가 힘차게 분출하는 듯한 느낌으로 역동하는 느낌으로 그려봤죠 되게 아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또는 힘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약자의 아픔과 그리고 힘 그리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약자의 숨어있던 약자의 그 어떤 열등이의 열정이나 이런 걸 좀 깨우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죠 춤추는 노란 꽃입니다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